추석인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, 낮 동안은 다소 덥겠습니다. 현재 서울의 기온이 26.8도까지 올라왔는데요.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 종일 이렇게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, 저녁에는 전국 어디서나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오늘 뜨는 달은 올해 두 번째로 큰 슈퍼문인데요. 서울은 오후 6시 8분에 보름달이 떠오르겠고, 실제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시기는 내일 아침 6시 3분입니다. 이번 주 내내 가끔 구름만 많은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따라서 기경길에도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고요. 내일부터는 낮 기운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활동하기 훨씬 수월하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